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엔진. 어? 진짜요? 애인이 누구예요? 아 네. 애인이 잘생기셨네요. 감사해요. 또 와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진이라고 하셨죠 이름이? 학교 갔다 왔어요. 교복을 입고 계시는데. 근데 저희 지금 이미 친하지 않나요? 친한 것 같아요 이미. 또 봐요. 안녕하세요. 이름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오 엔진. 아 네. 태어나죠. np. 태어나죠. 태어나죠? 태어나죠? 사랑해요 또 봐요. 안녕하세요. 엔진 씨 맞죠? 혹시 어느 쪽에서 해드릴까요? 저는 이쪽에 마음에 드니까 이쪽에. 눈싸움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저버렸네. 제가 졌어요. 사랑해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제가 그려드릴게요. 스테이크요? 저도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포크랑 레이프. 레일라는 일단 제 강아지 누리미로는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좋기 때문에 러블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엔진. 아, 네. 오늘 어떻게 생겼어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엔진이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이렇게 제가 또 하트를 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글쎄요. 어, 글쎄요. 어,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보드카니발 앨범 이제 첫 댄스였는데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이 엔진님. 맞으시죠? 아,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다시 봬요.